앞에 있는 사진이 1918년 스페인 독감 환자를 위해서 미국 캔자스주에 만든 임시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환자가 수천 명씩 나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체육관 같은 데다가 배도 쫙 놓고 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2020년 미국 보스턴 체육관에 설치된 임시 변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역사로부터 배운 게 없는 그런 나라 같죠. 이거는 2007년에 발견된 베네치아의 공동묘입니다. 건물을 만들려고 하다가 공동묘지를 발견했는데 뼈가 그냥 이거는 사람을 그냥 포개서 막 그냥 구덩이에다 그냥 쓸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작은 구덩이에 1500개가 나왔다니까요. 시체가 이렇게 뼈를 이렇게 맞춰보니까 1500개였다고 합니다. 시대는 어느 시대에? 14세기 흑사병 시대. 이러한 현상이 2020년 브라질에서 나오고 있죠. 미국도 사실은 시체들을 화장을 못하는 경우에는 냉동고에 그냥 두고 트럭에다가 시체 트럭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두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죽고 나면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염병 유행의 근본 원인은 생태환경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전염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건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을 해보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단이 되면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요. 실제 100년, 200년마다 새로운 전염병이 왔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너무 평화롭게 자유롭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내지는 1억 명까지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4, 6세기에는 동아시아에서 홍역이 대유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6세기에서 8세기까지는 동아시아에 특히 중국에서 시작돼서 한국을 거쳐 신라를 거쳐 일본에 전파가 되어서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풍터병 또는 소화전염병으로 정착이 됩니다. 아무리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라고 해도 계속해서 30년, 50년 주기로 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먹이, 인간이 먹이잖아요. 그렇죠? 먹잇감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대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인간 몸에서 나오면 더 이상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에게 인간에게 계속 전염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인간이 일정 수가 되는 것이 30년이에요. 그래서 한번 감염이 되면 뭐가 생기죠? 면역이 생기죠. 네,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에 금방 안 걸려요. 그런 한 번 쫙 유행을 하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 세대, 3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유행이 30년 내지 50년 주기로 대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창도 계속해서 제가 한번 역사 기록에 있는 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30년 주기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30년마다 계속 유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다 내성이 생기죠. 면역을 가지게 되죠. 특히 두창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리면 평생 면역이 생깁니다. DNA 바이러스의 좋은 점은 워낙 세서 걸리면 재수 없으면 죽죠. 대신에 살아나면 평생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골증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중국의 유행을 대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데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썼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보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굉장히 증상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도 그거를 크게 차이를 못 느끼고 서술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약간 학서를 수정을 해서 인플루엔자인지 코로나인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세기 동아시아에는 장역이 유행을 했습니다. 장역이라고 했을 때 제가 주 증상이 토하고 설사하고 하는데 콜렐라만큼 사망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장티푸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세기에는 또 온역이 유행합니다. 온역은 인플루엔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의 온역입니다. 온역의 의미는 뜨거운 열이 난다. 그래서 따뜻한 온자 써서 온역이라고. 열성 전염병을 온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고 보니까 아, 이거 인플루엔자인지 코로나인지 분명히 그 시기에도 코로나가 있었을 때니까요. 시대마다 새로운 전염병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패스트가 가장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가 14세기에 유럽을 갔지만 사실은 이 패스트의 원산지가 만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주요? 유럽이 아니고요? 만주 지역에서 이 루트를 타고 그 윈난성, 지금 윈난성의 중국의 운남성이라고 하죠.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이에요, 패스트는. 그런데 아주 고대에는 만주 지역에 굉장히 치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몽고가 유럽을 침략을 하면서 패스트를 전파를 해줬죠. 그러면서 이것이 18세기 초까지 아주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로 가는 중세 사회가 몰락하고 근대로 가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패스트입니다. 발제인티프스는 기근과 전쟁 시기마다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할 때 5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사실은 전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또 러시아의 추운 기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발제인티프스로 대부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 아일랜드의 대기근이 왔는데 이 기근과 전쟁이 오면 발제인티프스가 아주 제일 좋은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40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발제인티프스가 대유행을 해서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 우리 1950년 한국전쟁 때 이 발제인티프스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한국전쟁 당시에는 각종 전염병 유행 세트가 왔습니다. 됐어요? 네. 발제인티프스, 장티프스, 콜릴라, 두창. 유명한 건 다 왔어요. 다 모였네요. 엄청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미군 병사가 DDT를 이를 잡기 위해서 몸에다 분사하는 것을 시범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15세기에는 매독이 신대륙에서 들어왔습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정말 잽싸게 20년 만에 조선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빨리 와요. 진짜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그리고 콜렐라의 경우는 19세기에 시작이 돼서 6차례나 범 유행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대표적으로 10년간에 1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918년 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해서 사실은 전쟁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인플루엔자라고 죽었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인플루엔자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범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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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